나오고 있는건가? 아 불 어디가지 안나오는거구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번째 공연이 끝났습니다 여기 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예 오늘 공연이 끝나고 지금 공연 끝나고 차 앞에 차 앞에? 앞에 있는 차에 타 있습니다 집에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구요 오늘 공연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 앞에는 예 팬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에서 계신 분들도 있죠?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예 들리나? 여러분 들리세요 이거? 좌우 기다려봐요 예 상을 열면 그리고 밖으로 예 예 되게 이런 분들이 예 이렇게 그들이 좀 예 그러고 있습니다 끊긴데요 어 끊긴데요 아휴 이분도 진짜 너무 열심히 찍고 있어 지금 저희 이거 뭐 DVD에 스릴런지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우영이 어디있어? 아 우영이 아 우영이가 지금 굉장히 바쁜 와중에 저도 이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내일 공연도 있고 하니까 아 빨리 들어가서 자야겠어요 잘거에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오늘 오늘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옛날 곡들을 원곡으로 선보였는데 아 옛날엔 뭐 기억해내느라고 죽는줄 알았어요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준호씨 없어요 차 혼자 타있어요 지금 목이 아파 차 타고 이동 아니에요 혼자 그냥 서 여기 그냥 주차하는 중이에요 갈게요 라치 테이블이래요 자 I'm gonna go Thank you for coming 아 그래요 내일은 좀 더 재밌고 신나는 곡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Everybody good night 아 빠졌네 Good night